왜 그래, 소랑아? 아, 깜짝이야. 너, 너 왜 퇴근 안 하고 여깄어? 너는 왜 안 자고 여기 나왔는데? 그냥 좀 안 좋은 꿈을 꿔서. 왜, 무슨 일 있어? 아니, 그냥. 안 무서워? 뭐가? 갑자기 나인돼서 임금님 모시는 게 쉽겠어. 무섭긴.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귀여워. 귀엽다고? 아니, 야. 그때 귀신 무섭다고 막 소매자락 꼭 붙들고 있는 거 못 봤냐? 귀여워 죽는 줄. 나는 걱정이 돼. 전화께서 헷갈리실까 봐. 뭐를? 네가 돌아가신 빈공마마에 혼백을 닮잖아. 그럼... 네가 그분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야? 무서운 거거든. 감정이 헷갈린다는 게. 너는 왜 그래? 너는 왜 그래? 눈을 왜 감으냐? 아, 피곤하다. 나, 그... 들어가서 자야겠다. 무서우면 나와. 나 여기 있으니까. 됐거든? 나 안 도망가니까 너도 너네 집 가서 얼른 자. 어명이란 게 무섭단다. 더 가까워지지 말자. 내가 누군지 들키면 안 돼. 그래. 네가 누구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.